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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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재 오늘 오후에 저희가 졌지만 오늘 다같이 이기자는 마음이 있어서 그 경기를 잡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Q. 멘탈 관리의 비법은? 솔직히 멘탈 관리 비법이라기보다 늘 항상 좋은 생각만 하고 제가 좋았던 경기나 이런 거 보면서 그런 걸 계속 생각하면서 했던 게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저희 팀이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 분위기 좀 이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Q. 멘탈 관리의 비법은? Q. 멘탈 관리의 비법은? Q. 멘탈 관리의 비법은? 일단 제가 항상 주자를 깔아놓고 내려오면 정호가 뒤에서 너무 잘 막아줘서 내려와서 너무 고맙다고 정호가 사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Q. 멘탈 관리의 비법은? Q. 멘탈 관리의 비법은? 일단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뵙지 못하는데 야구장에서 얼른 뵙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. 멘탈 관리의 비법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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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. 멘탈 관리의 비법은?